인덕션 렌즈 인덕션 렌즈에는 인덕션 전용 냄비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. 냄비 바닥에 IH 또는 코일 마크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. 인덕션 전용 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이 동작하지 않거나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덕션 전용 냄비를 사용해 주세요. 플렉스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렉스 전용 냄비를 사용해 주세요. 플렉스 기능은 두 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화구만 사용 중이라면 인덕션 전용 냄비를 사용하더라도 용기 없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플렉스 기능에 불이 들어와 있다면 플렉스 기능을 해제 후 사용해 주세요.